바삭바삭 경고장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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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갈비 비좀 빼서 양념 한 잔 코스트코에서 사온거 5kg 가게 아주 좋네요 너무 좋네요 포스트코나 이트레이더스가 LA갈비는 오히려 나아. 피를 안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피가 나와. 조금 빼야 돼. 오래는 안 담궈도. 한 40분? 찬물에다 떠야지. 찬물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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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시간 됐네. 피를 뺀지. 색깔도 좋네. 지난번 거보다 좋다. 지난번에 기름이 너무 많더라. 이번에는. 뼈 부분을 잘 닦아줘야지. 찌꺼기가 없어. 호주산이 그렇게. 잠뼈가 나와서 호주산이 안좋아. 이거 LA갈비는 안그래. 미국산이 나. LA갈비는. 끼갈비식으로 호주산을 잘라놓으니까. 가루같은 막뼈가 나오더라. 잠뼈가. 이제 깨끗이 씻었어. 그럼 물을 빼야지. 이렇게 건져내서 물을 빼. 빠질동안에 양념 만들어야지. 배. 배. 배를 LA갈비 만드는 데 넣는 거야? 한 개. 양파. 응. 굵직하게 썰어서 가를 거니까. 믹서에 양파를 넣고. 배도 작게 잘라서 넣고. 간장을 부어줘. 진간장? 응. 꿀도 좀 부어줘야 돼. 간장만 하면 짜거든. 응. 잘 갈아가지고. 양념을 만들어. 응. 간장은. 그리고 물도 좀 넣어야지. 진간장에. 물을 좀 타줘야 돼. 간장은. 물을 섞은 걸 헹궈서 부어줘야 돼. 응. 너무 짜니까. 헹굴 때. 그래야. 거기 이거 다 재려면. 물도 좀 숙여야 돼. 물을 섞은 걸 헹궈서 부어주고. 매실청. 그걸 한 컵 넣는 구나. 이거 넣어야지. 그리고 참기름 넣어야 돼. 그리고 참기름 넣어야 돼. 참기름? 응. 응. 그리고 2스푼. 응. 그리고 마늘하고. 또 그렇게.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응.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한 3스푼은 되겠네. 응. 거의 덜 들어갔는가 봐야 돼. 싱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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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요. 마늘은 나게 넣어야 돼.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마늘을 많이 넣어야 돼. 마늘은 정말 덜어져. 일상 수가 없는 일확인. 마늘은 안liv парozo 안주만 만들었다. 네. iri,えっ? 간장을 작은 컵으로 하나 더 넣어. 좀 싱거웠구나. 아 술을 빠뜨렸어? 술도 한 컵 넣어. 이제 그 양념에다가 담궜다가 통에 담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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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적셔서. 담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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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쟀네. 갈비가 기름도 없고 너무 좋아. 양념이 딱 맞네. 선수 중이야. 아주 선수. 고춧가루 나랑 그릇도 맞고 이건 국물이 언제나 흥건해야 돼 아 양념장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